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의 혀같은 충만으로 임하시는 성례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3일째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김춘수 씨가 쓴 시 꽃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목사의 시선으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불리우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인마 누엘 하나님 그 인마 누엘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존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리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가이사라 빌리뽀는요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영적인 언어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언어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언어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첫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인마니엘 하나님이시오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연 사람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였느냐? 그럼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볼게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눈이?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이에요 맹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낮에 밝은 햇빛이 그의 사방을 비추고 있어도 그의 눈에는 깊은 밤이 있을 뿐입니다 빛에 대해서 그에게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도 맹인은 빛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보금의 빛, 예수님의 빛이 아무리 사람들 주변에 쏟아진다 해도 세상은 어둠 속으로 걷기를 선택하고 영적인 빛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빛 대신 주님의 가까이 오셔도 주님의 손을 잡기를 거절합니다 유한보금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충만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소경에 눈을 뜰져다 빛은 어둠에 불 들지 않는다 아멘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은 인간을 영적으로 되살려주시고 영혼의 어둠을 영혼에 쫓아 버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분은 모든 영혼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소생시키세요 영적인 뭐로? 영적인 뭐로?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다 소생시켰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요 태초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이 성령의 소생시키시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 생명이 넘치고 살아있기를 위해서는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탁 갑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자 위에 성령님이 급하게 그 심령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창조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소생됩니다 체머리 은사받았고 능력받았고 방언했다고 해도요 이 말씀 받지 않으면 소생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을 때 성령님이 막 뛰어가서 이마니까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에 넘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소생케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길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이 자랑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의 실상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오히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히려 내가 받은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부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조가 먼저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가정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게 있는데 그 가정을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복받을 가정이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야 오늘 그 축복 받을 쪄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어떤 상태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소생께 하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살아있게 하는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생시켜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 여러분의 1년, 2년, 10년, 100년을 다녀도 그냥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소생시켜 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오늘의 살리는 역사가 소생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아멘 소생 목사가 딱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소생되면 아멘 그 가정도 소생된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라 아멘 잘 되라 아멘 그거를 놔두고 내 영혼은 병들었고 어둠이 꽉 차 있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믿어주세요 안 돼요 성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성령의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 한국 교회도 소생되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도 소생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소생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오늘 말씀으로 소생될 주다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갈라디아스 4장 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네의 본성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극하고 일으키고 개발시키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조화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이 사실을 막 자극하고 또 뭐한다고요? 일으키고 개발시키며 성숙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녀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좋아서 그렇게 해서 아뇨 자녀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자녀라는 이 사실은요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행할 때 바로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가정에 호주로 와 계셔 주인으로 와 계신데 여기서 쌈박주를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내 속에 불만이오고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악한 사단은 우리 안에 작은 여우처럼 다가옵니다 내 마음으로도 다가오고 가정으로도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제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게 역사합니다 이런 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손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떤 성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드립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소망에 전혀 없어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안 보니 가정에 어려움은 너무 많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른데 그거는 행복해지는 역사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요 할렐루야 어떤 보상을 받을 소망이 전혀 없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그 일부터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신다고요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 자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세상의 물질과 내 삶의 축복이라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는 자네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혹시라도 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자네의 영을 창조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창조의 빛으로 임하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난 아버지 자녀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나 이것도 못했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드리지도 못했고 막 자기 스스로 나를 막 막 확대하는 거야 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죠? 자신 있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받고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삐뚝배뚝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 안 나보다 안 나보다 하는데 아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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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넘어가지 말고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데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해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나 헬라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왕이요 영원히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을 상징합니다 저는 그리듯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약속된 왕이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해방시키는 왕으로서 메시아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히시면서 피해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는 믿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나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만 성도이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성숙함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말씀 카드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부족같이 자기 삶에 이렇게 잘 된다 야 신난다 우리 가정에 이게 말씀 주셨다 부족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믿어줘야 돼 뭐 잘되는 것만 여기다 묵상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야 돼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도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롭도다라는 단어에 추목해 보십시오 새롭도다 헬라이에서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스와 카이노스 뭐와요?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인 새것을 의미하고 카이노스는 본질적인 새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인 새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옛날 것이 됩니다 그죠? 옛날 것이 돼요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최신 핸드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새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질적으로 옛날의 것이 점점점 새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은 점점 늙어가고 내가 소유한 것들은 점점 썩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구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다 젊어진다 영유기 아멘 여러분 한번 다니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다니엘의 삶은 기록한 구절이 15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썩어 주고 매일의 삶에 다가오는 삶의 상황들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과 약속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불확실한 매일에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수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영적 성숙이 필요한 인생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영적 성숙이 필요한 인생임을 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약한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성숙이 필요한 인생이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임을 인식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그럼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에 잘 먹지 못하고 아민으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는 공감대를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민하고 공감대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나와 사이에도 공감을 다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또 아멘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잘 먹지 못하고 아멘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은혜 안에서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제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지식을 삼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찌르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조다 스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우서 3장 18절 말씀하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한다? 자라 가라 더 크게 아멘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또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요 가난하기를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큰 소리로 옵니다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밖으로 내밀면서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찾습니다 어머니의 젖이야말로 악의 생명줄이요 성장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달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작다 괜찮아 오늘부터 역사에 일어나 아멘 내가 어디에 받아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나는 무덤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 막 찾아가셔서 말씀의 도를 막 딱 이맛받을 쳐버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주의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도 빠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니 그 말씀의 역사가 심령 후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예수 그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생수로 충만히 마실 때 우리는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요 사랑했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능력의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